자, 네 안녕, 안녕, 안녕 됐나? 됐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도 퇴근 V LIVE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대남시인이다 이성아, 디덩, 디덩이 MC도 잘해 너무 자랑스러움, 안녕, 하이 오늘 너무 수고했어, 하이 안녕, 하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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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 하니 여러분 제가 V LIVE로 인사드리는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자, 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스텝업! 안녕하세요, 스테이키스 한입니다 오늘 한 소감 어땠어?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뭔가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경력직이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덜 떨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잘했어, 하이 아이고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카메라 앞에 섰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아, 그리고 어,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저 이제 정말 완전히 괜찮고요 아주 건강한 상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호 형한테 오늘 그걸 했거든요 제가 오늘 스페셜 MC를 한다고 해서 아침에 이제 영상통화를 걸어서 제가 조언을 조금 구해봤는데 그... 제가 선배로서 조언을 해봐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어색할 텐데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냥 대뜸 어제 먹은 육회 비빔국수 맛있더라 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You did well Thank you 큐티 MC 자랑스러웠어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케이크 떨어뜨린 소감은 아, 어제 제가 케이크를 떨어뜨렸죠 그래서 코카와의 얼굴이 이렇게 쭉 눌렸는데 호빵처럼 맛있었습니다 굉장히 맛있었던 꾸덕꾸덕한 치즈케이크였고요 맛있었습니다 아, 근데... 뭐... 티키타카 안드네 How are you? Feel great Really? weather is great and I feel great and everything's fine yeah everything's fine and I'm helping out Why are you so cute? Well I lost my parents today Let's go Let's go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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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됐다 네 여러분 Stay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근데 오랜만에 V LIVE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 궁금하신 점 궁금하신 점 을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지성아 오늘 콘백스포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아 이게 그 저희 이번 앨범에 있는 모든 노래들이 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아기들 같은 곡이라서 하나라도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좀 욕심 좀 두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 누나들께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왜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너무너무 잘할 수 있었어요 음중 사랑합니다 아 아메리카노 저 오늘 진짜 일주일 만에 아메리카노 한 일주일이 8일 만이구나 거의 8일 만에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굉장히 이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오랜만에 카페인이 몸에 들어가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되게 네 좋았어요 저 그 제가 격리하고 있을 때 하루에 불을 4리터씩 마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물이 아닌 또 다른 액체를 몸에 넣었는데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검은색 액체를 넣었는데 커피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서 카페인이 오늘 잘 들더라고요 어 이왕 안 먹은 김에 끊지 아 끊을 순 없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끊을 순 없죠 제가 끊기에는 이미 너무 빠져버렸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솔직히 어제 너무 설레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되게 비몽사몽 했는데 뭔가 되게 가서 이제 준비하고 대본 리딩하고 리허설하고 하다 보니까 잠도 깨고 그냥 되게 마냥 좋았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저 오늘 갈비탕 먹었습니다 점심으로 점심 맞죠? 좀 이른 점심이긴 한데 점심을 갈비탕을 먹었고요 고기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야들야들하더라고요 근데 또 배고프네요 좀 이따 저녁을 먹어야겠어요 어제 케이크는 어떻게 됐어? 어제 케이크는 이제 제가 떨어뜨린 후에 굉장히 맛있게 한 두세 입 먹고 네 퇴근을 했습니다 배고프죠? 4일 전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운동을 중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일 정도 운동을 연속으로 했으면 하루 정도 쉬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근육들도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야 왜냐면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찢어지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회복할 시간을 줘야 그 근육에 좀 더 건강한 근육을 만들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햄버거 좋아해요 너 좋아해요 네 하나 다음 주에 시험이 시작되는데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 시험 아 항상 시험은 굉장히 떨리고 걱정이 많이 되겠지만 어 원래 하던 대로 공부하던 대로 열심히 이제 시험에 집중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자기와도 너무 예뻐 자기도 예뻐 어 슈슈슈 좀 틀린 거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네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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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일찍 들어가서 이게 하필이면 이제 그 MC 세 명을 다 잡고 있는 카메라에 저도 그때 잡혀서 네 딱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지만 네 이게 또 이제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민호가 너 놀릴 거래 아 뭐 안 그래도 이제 아까 끝나자마자 저한테 톡을 보냈더라고요 저 이제 MC 보고 있는 자신을 보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거의 바로 V LIVE를 시작한 거라서 아마 지금 톡을 보면 굉장히 많은 놀림거리가 저한테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노라 하트 만들기 짠 오늘 자영광이 굉장히 좋구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비 왔잖아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날씨가 그렇게 안 좋지 했는데 지금은 또 비가 안 오고 굉장히 화창한 날씨네요 저희 그러면 노래 조금만 들어볼까요? 그는 길이 걸어가러 FALLING DOWN I'm FALLING DOWN This street is distilated 난 더 black out 틈만 남은 SPACE stop isolated unser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번 앨범 중에 타이틀을 제외하고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곡인데 스트레이키즈 오디너리 앨범의 롤리스트릿이라는 곡입니다 신세점 마주하는 듯이 워저라 dawg 신청 쓰일 거 짓자 흘러질 거 짓자 다른 못 할 거 짓자 얘기 уже 많은 걸 뺐 수 있었지만 여기 내가 거는 마지막 way 이제와 날 위로하지 마 STIT ON MY WAY 길을 걸어가라 Falling Down I'm Falling Down The Strength is Desolated 높아 나 왜 이렇게 오늘 기운 졌지? 나 왜 이렇게 이거 왜 되게 잘 모르는 건가? 여기 댓글이 없어졌다 있었다 혹시 이게 더 잘 보이나요 여러분? 이상한가요? 이렇게 해야 되나? 잠시만 이러면 기다려봐요 잠시만요 제가 V 앱을 이걸로 봐야겠다 하니 왔어 영음중 스페셜 근데 하니 왜 롤링스트리트 작업 안 했어? 일단 왜 작업을 안 했냐면 몰랐어요 작업 보고 있는지 형들이 이제 아마 그 좋은 트랙이 있어서 그때 단톡방에 올렸었는데 저희 세라이차 단톡방에 올렸었는데 제가 듣고 어 되게 좋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마땅한 가사나 멜로디가 안 떠올랐어서 그래서 어 그렇구만 저는 어떻게 해야되지 트랙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되지 탑라인이랑 그런게 잘 안 떠오릅니다 라고 솔직히 말하고 저는 그때 빠졌었습니다 아하 사랑노래라서 안 한거 아니었어? 아니거든요 저 사랑노래 되게 잘 쓰거든요 아니요 단톡방에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보통 이제 웬만하면 작업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재밌는 거 있으면 뭐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제 스키 좀 진행하느라 고생 많았어 안아 어제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일단 뭔가 줌으로 이렇게 뭔가 스테이랑 소통하는 것도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귀엽지성 귀엽지성 하나 손톱소리나 손톱소리요? 나 손톱 다 잘랐는데? 나 손톱 다 잘랐어요 운행 지성이 지성이 과대감 과대감? 지성이 과대감이더라 과대감? 과대감이 뭐예요? 대감! 대감! 대감마님! 대감마님? 과 대표 과 대표감이라고 과 대표 어떤 과가 어울릴까요 저는 여러분 어떤 과가 어울릴까요 대학 교과대 대학과대 갔다고 알아둬요 알아둬요 혼내 시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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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유아교육과 너한테 반할과 센스쟁이인데 조각과 작곡과 다리과 내 거친 생각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시름 찰떡 건축학과 나랑 결혼할과 결혼할과 나 내 마음이 있어 와우 아니 근데 지성아 너 오늘 너무 잘생겼는데 어 감사합니다 오늘 메이크업,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해서 잘 먹었나 봐요 메이크업이 어 기다려서 왼쪽, 오른쪽으로만 드니까 손이 아파졌어요 지성아 취중 진단 불러줘 그래 나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에 하지만 꼭 오늘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 예, 가사를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머디워터 불러줘 잠시만요 어딨니 어딨니? going more 거울대로 꼬였곤 제범 탁한 수질 오염 추움들 황급 피의 대피 내 어 황급 피의 대피 흘러내려가 또 페이야 진상 규명 시급해 따로 회피 능력은만 레비군 난 몰라 잠옷은 지네가 떠넘 김 불통에 더하기 먹통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기분이야 버저씨 고개를 바짝 쳐드는 겉바다 판에서 앞두고 물이 저 뚜껑 달아 거리를 깨끗이 오늘은 내가 점소당당 진짜 한지성이 제일 잘생겼다고 고맙다고 좀비 불러줘라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oh why 물감 놀이? 뭐 했냐 잠시만 기절해봐 놀이 불감 놀이 불감 놀이 불감 놀이 불감 지금처럼 다른 표현 주의 색을 칠할 때 마저도 그게 피... 그게 피... 보이지 작업은 플레이 노 페인 노 게임 들어 펜 곧게 까딱거리면 그게 다... 아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가사를 헤헷 청소담당 지성아 너만에 땡 해줘 땡 땡 땡 아닌데 좀 낮아야 되는데 땡 됐다 뚫고 지나가요 불러줘 그냥 가라는 말 그대 한마디가 나를 뚫고 지나가요 더 이상은 것 잡을 수 없이 참아해줘 참아 한번 참아 안무 참아 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 참아 참아 비리바라 비리뱀 비리바라 비리뱀 비리바라 비리뱀 비리바라 비리뱀 비리바라 비리뱀 끝까지 안아줄게 를 불러달라고요? 끝까지 안아줄게 를 불러달라고요? 잠시만요 오케이 흠집은 나 안 나게 하이 깨져도 알갈주 존 불안해하지마 I'm here for you 가사가 미안해 왜 인터넷 끊겨요? 아 연결이 불안정하네? 왜 왜 불안정하지? 거미줄 히까닥 쫙 해줘 히까닥 쫙 시저 불러주행 시정 시정 박하사탕 해주시오 잠시만 박하사탕 가사가 뭐였죠? 박하사탕 아 근데 옛날에 삼겹살 집 갔다가 끝나면 이제 계산하러 갈 때 계산대 박하사탕 있잖아요 그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다이아몬드 그처럼 생긴 거 또 나를 하네 저 강물 따라서 돌아가고파 순수했던 시절 끝나지 않은 더러운 내 삶에 보임에 보이는 것은 얼룩진 추억 속에 나 나 돌아갈래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두려움에 떨고 있어 열어줘 쟁방 당신 양복망 앙앙앙앙앙앙앙 상빈 없이 못살아 불렀죠? 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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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어제 비비 하니가 직접 발한 거야? 그냥 뭔가 오랜만에 이제 어제 브이앱은 아니었지만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좀 피부톤 좀 밝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비를 발랐는데 저랑 톤이 근데 어제 또 라이브 보니까 그렇게 티는 안 나대요? MC분들이랑 편해 보이는데 잘 챙겨주시고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잘 챙겨주시고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료했다가 다시 할까요?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올게요